자동차 잘 타고 다녔고 우리 와이프는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선생님한테는 좀 덜 덜 거리는 차를 잘 타고 다녔어 근데 선생님 뭐 그런거 차에 관심있고 그러지 않거든 그러다가 한 2년 전쯤에 차가 또 낡은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잖아 차도 좀 좋은거 바꾸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수준보다는 조금 좀 좋은차 조금 무리할만한 좋은차를 하나 좀 사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어 그래서 이제 살거야 말하고 결심했어 결심해놓고 선생님 제일 친한 친구 축구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축구공이랑 친구랑 같이 야 나 차 살거니까 우리 구경하러 가자 밤에 구경하러 갔어 자동차 매장에 갔어 이미 살려는 자동차는 딱 머릿속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차 살거야 이러고선 그 차를 사러 자동차 매장에 딱 갔어 갔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자동차 매장에 그래서 막 자동차 상담도 받고 구경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 차 좀 좋은차였어 그 매장에서는 꽤 좋은차였어 그래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친구랑 야 나 이 차 살거야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랬어 또 해주고 해야될거 아니냐 그러면 나 이제 진짜 살려고 그랬거든 근데 저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나랑 내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더라 힐끗힐끗 보더니 딱 표정이 뭐냐면 이거야 추리닝 오고 온 저 아저씨 저거 아저씨 저거 살 것 같지는 않고 와가지고 자동차 구경하다 온 사람들인 것처럼 우릴 보대 그러더니 그냥 오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한테 야 왜 우리한테 상담 안 와 나 이거 살건데 막 이랬는데 내 친구가 웃으면서 네가 뭐 엄청 안사게 생겼나봐 이렇게 아저씨같이 오니까 너무 아저씨 같고 동네 아저씨 같애서 이런 차 살 사람처럼 안생겼나봐 이랬어 그러고 내가 아저씨 뭐야 구경하다가 하여튼 기분도 아파서 그냥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다른 고자동차 다른 매장에 갔어 다른 매장에 가가지고 또 들어갔더니 또 사람 막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뭐 들어갔어 이제 들어갔어 아 사람 많네 이러고 앉아가지고 또 이제 자동차 이렇게 막 해봤어 아 이러면서 이게 살거야 막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또 똑같애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또 이제 손님들이 좀 없고 이런데 거기 몇몇 직원들이 하여튼 나한테 와야될거 아니니 와가지고 뭐 이 차 저기 뭐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아저씨 관심이 없는거야 나한테 관심이 없고 이렇게 힐컷 보고 아이 쟤 뭐 안 살 것 같아 이러고 그냥 가만히 구경하다가 가라 약간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막 내 친구 계속 웃고 나도 막 아 뭐야 막 이러면서 어 내가 그렇게 안 사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어 다시 나와가지고 아시라고 이제 세번째 매장을 갔어 근데 선생님 집에서 그래서 꽤 멀리까지 갔어 멀리까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멀리 있는 매장에 딱 갔어 가가지고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또 이제 그 차가 있길래 내가 좋다 이거 구경할거야 또 앉아서 막 구경하면서 막 앉아서 막 돌려도 보고 막 이거 좋다 이러고 있었어 살거야 이러고 있었어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막 바빴는데 한명 직원이 나한테 오더라고 선생님한테 되게 나이가 드신 분이야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 오더니 저기 지금 자기가 다른 분을 상담 중이니까 이분 상담 딱 끝나고 바로 좀 와서 저기 상담해드릴게요 이러는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경하고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아 네네 그랬어 근데 그분이 오늘 상담하더니 선생님한테 오더라 오더니 나한테 상담을 해주는거야 근데 정말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거야 궁금한거 더 없으십니까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막 물어봤어 설명을 차근차근 잘해주시더라고 되게 감동받았어 진짜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내가 막 살거란 얘기는 안했어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살려고 결심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도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마누라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될거 아니니 그치?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는 해야될거 아니야 나 이제 차 바꾸고싶어 살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해야되는데 미리 결정할건 좀 그런거 같아서 일단 그분한테 어 저기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저 명함 좀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어 그분이 아 알겠습니다 하고 명함이랑 뭐 자동차 브로셔랑 이런걸 이제 챙겨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주더라고 그래서 딱 받았어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명함을 보니까 지점장이야 지점장 어 그 매장 지점장이더라고 나이가 어쩐지 좀 있어 보이시더라고 그러니까 받고 아 하고 이제 나왔어 나와서 내가요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야 나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차 좀 새걸로 바꿀게 이렇게 이렇게 샀게 좀 이렇게 좀 좀 뭐 좀 비싸더라도 나 이거 사고 나 열심히 돈 열심히 더 열심히 벌게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와이프도 뭐 뭐 알았어 그렇게 하여 됐죠 하고 제가요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그 지점장 그 번호 보고 전화했어 전화해서 저기 어저께 혹시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 내 느낌은 아 합니다 하는데 그러고 내가 저기 고차 요렇게 요렇게 구매할게요 그러니까 바로 뭐 뭐 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샀어 바로 샀어 바로 계약했어 그래서 그분 바로 그날 와가지고 학원으로 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같이 계약서 쓰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아 기억나요 막 이러더라고 알았어 자 여기 봐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몇 가지 인사이트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 선생님이 차 샀다고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알았어 아니야 잘 봐 어 지점장이래 지점장 그 지점장은 그래 어찌보면 거기서 뭐 제일 잘된 사람이겠지 잘나가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그 지점장이 그래 차도 잘 팔고 했으니까 뭐 잘됐겠지 그럼 그 사람은 지점장이니까 나를 딱 봤을 때 아 쟤는 옷은 되게 허름하게 입고 막 이러고 동네 아저씨처럼 쓰레바 끌고 왔지만 아 그래도 쟤는 뭔가 포스가 있어 쟤는 딱 차를 살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왔을까 아 아니겠지 아니야 그 사람도 아마 나를 봤을 때 아휴 그냥 동네 구경 온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꼈을 거야 그러나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고 난 생각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뭐 이 사람이 뻔질라게 딱 입고 와서 뭐 살 사람처럼 있든 아니면 뭐 정말 동네 구경 온 사람이든 감해 와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그니까 뭐 얻어 걸렸다는 표현은 그런데 그니까 된 거야 내가 산 거야 선생님은 바로 집 앞에도 매장에 있었거든 거기서 안 샀다고 왜 안 샀어 갔는데 나한테 안 와 걔네들은 뭘까 그 사람들 그 딜러들은 뭐였을까 내가 이랬을 걸 딱 보니까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 딴에는 아 저 사람은 딱 차 살 사람 에이 쟤는 그냥 구경 오네 아니 귀찮아 냅둬 냅둬 좀 쉬자 이거 아닐까 난 진짜 살 사람이었는데 난 진짜 나한테 와서 상담만 딱 해줬으면 나는 네 하고선 그 다음날 바로 살 사람이었어 뭐 뭐가 어찌어찌 따질 사람도 아니었다고 바로 그 다음날 살 사람인데 그거 놓친 거잖아 그러놓고 뭐 한탄하겠죠 아 뭐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저 지점장 왜 이렇게 차를 잘 팔지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뭐 불평불만이나 할 수 있겠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점장까지 된 거야 내가 볼 땐 이게 정답이야 옛날 사원 때부터 최선을 다한 거지 그냥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얘는 살자 이런 거 안 따지고 최선을 다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야 그렇지 않을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최선을 다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어 이거는 꼭 우리 수능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선생님 얘기를 또 하나 좀 해줄게 작년에 말이야 작년에 그 선생님 뭐 이제 하여튼 인강 수강생이었어 인강 수강생이었는데 또 러셀에 있는 학생이기도 했어 근데 이제 선생님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은 아니었고 인터넷 강의만 듣는 아이였는데 얘가 뭐 질문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질문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많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근데 뭐 질문을 올리는데 우리 조교들이 우리 조교들 아주 성실하게 답변 잘해주는데 뭐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나봐 계속 뭐 어떻게 하다가 뭐가 많은데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빡쳤나봐 막 빡쳐가지고 갑자기 선생님 수강평에다가 별 하나 주고 막 그냥 난리를 쳐놨어 막 그냥 뭐 엉망진창이래 막 하면서 막 욕을 써놨어 욕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원래 수강평에다가 별 하나 들어가면 애들이 막 엄청 읽잖아요 알죠 막 난리치더라고 그럼 봐 이제 여기서 들어봐 그럼 이제 나도 그 수강평 보면 무슨 마음 들겠어 나도 좀 속상하겠지 어이씨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알려주고 우리 조교들도 열심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지가 모르면서 지가 난리야 막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그치 있지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고 이제 별 하나 쓴다 보니까 그래 넌 떠나라 넌 꺼져 넌 다른 데로 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선생님이 진짜 걔를 걔한테 밑에다 달았어 댓글을 달았어 뭐라 달았냐면 야 저기 정말 미안하고 니가 만족하지 못해서 정말 정말 미안하고 어 근데 근데 어쩌고 그리고 수강평에다가 자기가 러셀 학생이라는 얘기를 썼더라고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 저기 선생님한테 오라고 찾아오라고 그럼 니가 좀 불만이었던거 또 헷갈렸던거 선생님이 다 설명해줄테니까 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 그랬더니 정말로 왔어 정말로 그래서 와서 내가 걔가 좀 불만이었던거 상담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딱 그거 걔가 해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줄 알아 걔가 그냥 감동을 받았어 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무슨 뭐 소위 커뮤니티 같은데 가서 뭐 김성은 짱이에요 어 수강평도 당연히 별 다섯개째로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해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알았어 선생님 뭐 성격 알지만 절대 그런거 안해 어 뭐 완전 180도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걔가 막 커뮤니티 같은데도 가가지고 걔가 막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는 애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가가지고 막 뭐 김성은 찬양하고 어 저기 어 그 다음에 막 별 막 수강평도 쓰고 수능 끝나고 또 선생님한테 찾아왔었어 어 같이 한번 밥도 먹었어 정말 선생님이랑 뭐 저기 러셀에서도 뭐 뭐 뭐 선생님이 그 현장 강의 있는 날이 뭐 오고 또 당연히 와서 현장 강의도 나중엔 들었고 파이널 할 때 와서 막 듣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최선을 다한거야 내가 그냥 걔가 별 하나 썼다고 너 이 나쁜 새끼 이러고 내가 막 욕하고 뭐 걔한테 이런 뭐 이런 놈의 새끼다 했어 이러고 그냥 휙 끝났다면 걔는 나한테 뭐가 됐을까 그냥 안티가 돼서 끝났겠지 그렇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되게 되게 중요해요 알았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뭐 예를 들어 뭐 너 하나쯤 없어도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 작은 거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지 잘 되는 거야 그래야 수능도 대박 치는 거야 알겠나요 요즘에 이제 4월달 되고 날씨도 막 이러니까 마음들도 좀 이렇게 힘들지 지금 지금이 딱 힘들 때야 슬럼프 제일 많을 때고 제가 예전에도 캐스트 하나 더 찍어서 한번 올렸었는데 이제 3월 4월달이 어떻다고 제일 이렇게 힘들고 막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하다고 그랬잖아 지금이 딱 그럴 때야고 그 마음 충분히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예민하더라고 많이들 어 그러니까 공부가 안되니까 예민한 거야 어 그래도 어떻게 해? 최선을 다해요 알았죠?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꾸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수능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보는 거야 열심히 해 열심히 남 핑계대지 말고 이게 저래서 저러네 이래서 저러네 저것 때문에 그래 뭐것 때문에 주변 핑계대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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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짓 하지 말고 알았어? 근데 아까 수강평 얘기도 했지만 수강평도 가가지고 막 별 하나 주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것도 나쁜 거야 알았어? 그것도 다 똑같이 돌아와 자기한테 살다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? 그래서 지금 요즘 딱 이 시점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알았어? 뭐 학습법이기 보다는 여러분 그냥 정신교육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알았어? 어 그래 마음 다시 한 번 딱 잡고 마음 다 잡고 다시 한 번 좀 열심히 해봐 알았어? 그리고 뭐 하나만 조금 더 팁 얘기하면 선생님도 뭐 당연히 지금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다 보니까 나도 막 요즘에 어우 좀 피곤하고 더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주에 뭘 했냐면 선생님 노트북을 갖다가 노트북 이제 선생님도 일하는 노트북이 있잖아 그거를 한 번 싹 정리했어 아내 것들에서 뭐 지울 파일들 지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가지고 노트북을 한 번 깔끔하게 딱 정리했다 그리고 연구실에 선생님 연구실에 있는 뭐 이렇게 좀 버릴 책들 한 번 싹 다 버리고 하면서 청소를 한 번 싹 했어 어? 그랬더니 오우 기분도 너무 좋고 그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더라고 진짜 진짜 선생님도 옛날에 한 번 청소력이라는 책을 한 번 읽은 적이 있었거든 청소력 그게 뭐냐면 뭐 청소하는 방법인데 근데 그게 그게 어 그게 뭐 청소 잘하기만 해도 막 이렇게 업무 효율이 훨씬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슬럼프 오고 공부가 좀 힘들고 하다면 한 번쯤 청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공부하던 책상 한 번 지우고 요건 제가 저번 캐스트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때도 캐스트 그 얘기 보고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았어요 라는 애들이 많았거든 네 그래서 한 번 자기 것 좀 정리 정돈 좀 하고 뭐 이렇게 독서 시리든 아니면 자기 책상 뭐 러셀이든 저거 책상에 막 이렇게 쓸 때 없이 막 꽂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안 볼 거라면 좀 갖다 과감히 버리기도 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딱 하고 다시 한 번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?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돼요 선생님 옛날에 찍은 캐스트 중에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된다 그래서 결혼 썰도 있어 알았어? 뭔 얘기 할 거야 이제 돼요? 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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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